너무 조용한 거 아녜요? 너무 조용한 거 아녜요? 이건 서운할 거 같은데? 오케이, 우리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애들이 락하는 주제에 덥다고 찡찡거려가지고 아니, 웬만하면 참을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 나 혼자 한여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탬버린 없나요? 저희 동규가 와가지고 왜 안 애기셨습니까? 이거 진짜 짠 게 아니라 짰으면 탬버린이 진짜 있을 텐데 동규가 미안해 그렇다고 동규가 건반을 칠 수는 없으니까 진짜 탬버린 없나요? 동규가 건반을 칠 수는 없나요? 동규가 춤추자 동규가 춤추자 동규가 다 한다고? 동규가 다 한다고? 동규가 다 한다고? 진짜 조성근 옆에 신동규 예리야 진짜 앵콜 같죠? 뭔가 무슨 곡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고잉 하이 할 거예요 진짜? 알죠 알죠 가봅시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덤플스였습니다 저희 고잉 하이 Charging 화이팅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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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어둠한 난상 졸음을 겨보는다 내게의 그런 자urs 널 가득한 널 가득한 널 가득한 천천히 받아 덕분에 그래서 당신은 아저씨 아 내게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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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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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